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일단 이거는 만들고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얘 이거 3개 UR에서 로얄이 좀 나와야 될 건데 운전은 좀 해보고 갑시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 고민 좀 합시다 이거 까면은요 저게 안 되거든요 드로우가 안 되거든 이걸로 왕의 강까지는 되는데 드로우가 안 돼 그렇다고 지금 저거 놓칠 수도 없잖아 럭히나다 자 땅 그렇다고 안 쓰긴 좀 그렇네요 상아리를 상아리를 안 쓰기는 그래 아멜리아 택시 주완 효과 멜롤 멘사티 음 라라야 니가 가는 것 같고 잠시만 일단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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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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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용 이게 싱크로 럼블? 아 그거 서치하고 그래 형은 뭔가를 많이 쳐맞아도 12스윙을 두개 뽑는거야 아 뭐야 이래 아 뭐지 이래? 내가 기억은 안나는데 체인이 꼬인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써야되요 체인 2 이상에 쓰면 안된다 그렇군요 잘갔네 켈러메리 포용맞으면 포용맞으면 포즈미 일단은요 킬러미티에 마쓰라오 아 반대로 해야되는구나 우라라 생각하자면 근데 여기서 증지 띠람은 증지 발송했고 마쓰라오로 폐보충하고 쓰레기 킬러미틱 발사까지 양아치 양아치인데? 양아치인데? 이거 되게 양아치인데? 마쓰라오 못막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공격력 만용이죠 수비로 돌진하지 내가 발똥을 안해주면 되는거 아냐 그지? 발똥을 안해져도 양아치들이 그냥 기어 나오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역시 증지였습니다 역시 증지였구요 이러면은 우리 킬러미티 최소 착지 좀 잡아볼까요? 몰케덴드요? 몰케덴드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몰케덴드 근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거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지금 다음 드로우에 증지 던지고 어 그 상대가 우라라도 있으면 못막잖아요 그죠? 몰라 증명자 있으면 막긴하겠는데 거기서 왜 PSY가 나오냐 박재상씨가 거기서 왜 나와요? 흐흐흐흐흐 이게 우리 전병허사라고 인사해 그래서 너는 PSY로 뭘 뽑는 친구니 일단 싱크로구요 로드 로드 와 펄이다 자 나 지금 당장 발동할 건 없거든요 본바람 몰켓 몰켓 선 선 블라워 카멜리아 뮤지로 신성수 목과로 카멜리아 하나 더 음 그거 세 개밖에 안 쓰냐구요?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석벽이다 난 이게 석벽이네 타단장 들어갈거고 아 무효파기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야라라겠지? 석벽 이것은 왕의 간으로 취급한다 를 써서 아멜리아 쪼과 리플 변신합니다 누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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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봄바람 묘지에서 몰켓 너 근데 소환이 좋은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애매모하긴 해 애매모하긴 해 일단 초중천심 나츄르 소환 미스트 아 아 아 너 라투리 생겼따고 엣지 맞다 흫 클라워 예 공세트 상대가 떠났습니다 아 모둠도꺼기님 먼저 오세요 막았습니다 드로우 흠 이 덱도 말리긴 한다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이 덱도 말리기는 한다 근데 어 안 말릴 수는 없어 덱들이 덱이 오랜만에 재밌는 덱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전개 는 별로 없는데 뒤지게 쎄가지고 그 빨리빨리 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약간 뭐라야되지 이거 간단하고 간단하고 세고 깡패야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 간단하고 세고 깡패인데 흐흐흐 수OP 수OP 서류 수OP 수OP Zap 수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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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스 Coronavirus 아멘